13. 삼류동사의 정중체형 13. 삼류동사의 정중체형 来週、専務のお嬢さんが来ます。 다음 주에 전무님의 따님이 와요. 来週、専務のお嬢さんが来ます。 毎日英会話の練習をします。 매일 영어회와 연습을 합니다. 毎日英会話の練習をします。 2번은 뭐 뭐 하지 않습니다 인데요. 부정은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는 기 마생.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는 시 마생 이데요. 係長のご両親は来ません. 계장님의 부모님은 오지 않습니다. 係長のご両親は来ません. 3번은 뭐 뭐 했습니다라는 과거형인데요. 과거형은 마스가 마시다로 바뀌죠. 그래서 왔어요 왔습니다는 기 마시다가 되고요. 했어요 했습니다는しました가 되고요. 職場の同僚のご主人が来ました. 직장 동료의 남편 분이 왔어요. 職場の同僚のご主人が来ました. コンビニで 아르바이트をしました.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コンビニで 아르바이트をしました. 4번에서는 뭐 뭐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과거 부정인데요. マスがませんでした로 바뀌죠. 그래서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습니다는 기ませんでした가 되고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는 시ませんでした가 돼요. 버스 기사님은 왔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at the time of bus. èvenuais습니다. バス 기사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icon talking to Mr.ED 선생님께 감사 선물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께 감사 선물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전무님의 따님이 와요 매일 영어회와 연습을 합니다 매일 영어회와 연습을 합니다 E.係長のご両親は来ません 계장님의 부모님은 오지 않습니다 係長のご両親は来ません 오늘 오후는 회의를 하지 않아요 직장 동료의 남편 분이 왔어요 職場の同僚のご主人が来ました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コンビニで 아르바이트をしました バスの運転手さんは来ません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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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生にお礼をしませんでした 선생님께 감사 선물을 하지 않았어요 先生にお礼をしませんでした 장문 투자 나기 パクジョングさんは私の職場の同僚でした パクさんは学生の時韓国から日本に来ました そして私と同じ職場で2年間仕事をしました その後パクさんは韓国に帰りました 私は一昨年仕事を辞めて去年1年間韓国で韓国語を勉強しました その時パクさんがいろいろなところを案内してくれました パクさんのおかげで私は韓国でいい経験をたくさんしました 来月パクさんが日本に来ます 私はパクさんと一緒に花火見物をします いい思い出をたくさん作りたいです